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스크래치에서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각형을 그릴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그에 해당된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정다각형 그리고 몇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3을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잠시 뒤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점이 어때요 연필 끝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가 필요하겠구요 또 몇각형으로 그릴지 입력하는 부분 또 연필에 대한 색깔 또 연필의 굵기를 지정하는게 들어가겠고 몇도씩 회전할 것인지 그런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몇각형을 그릴까요 눌러서 삼각형을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4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각형을 그려주는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번에는 십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십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 우리가 스크래치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화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연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연필을 만들고 또 연필심에서 그림이 시작되도록 연필심의 중심점 설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쳐다변에 보이는 고양이는 어때요? 네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연필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연필이 어딨나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러면 P로 시작하는 부분에 연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연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연필 끝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중심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모양 탭을 누릅니다 네 연필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이 눌러져 있는지 보고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로 하기 위해서 연필심 따로 여기 지우개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죠 그래서 그루파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필이 이제 통째로 움직일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중심점 보이죠? 이 중심점이 연필 끝에 위치하도록 조절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연필심 끝에가 중심점 이렇게 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심점을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코드 탭을 누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중심점 설정을 했으니까 몇각형으로 그릴까요? 라고 사용자들에게 물어보고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몇각형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 팔레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변수 만들기가 있죠? 클릭할까요? 그럼 변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어도 돼요 저는 N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N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벤트에 보면 클릭했을 때 가져옵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줄게요 네 클릭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펜에 관련된 건데 봤더니 펜에 관련된 블럭이 없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해 줘야 되는데 맨 하단에 보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할까요? 네 그랬더니 펜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그려보세요 라는 곳이 있어요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펜 팔레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백지 상태에서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모두 지우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작하기 단추를 눌러주면 모두 지워진 상태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펜이 이제 여기저기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정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펜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에 가보면 펜의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얼마로 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00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100 자 y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여기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펜 이렇게 옮겨놓고 또 시작하기 단추를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출발 지점이 여기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펜이 어느 쪽으로 그릴 거냐 그래서 방향 보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0도 보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게 물어봐줘야 되죠 네 몇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지에 가보면 묻고 기다리기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정다각형을 그립니다 몇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을 하겠죠 몇각형을 그리겠다 라고요 그러면 그 n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가보면 자 정하기가 있죠 여기가 정하기를 가져오고 목록을 눌러서 n 그리고 여기 뭐로 정한 거죠? 사용자들이 입력한 대답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감지에 가보면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